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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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박 아이고 추원네요 앙양앙 wish sel-seye 밭에 갈 건데 옷을 일어나서 가버렸네. 아니, 너희 집이 잠깐만. 너희 집이 간부랑 옷 벌어져 이서네. 그거 나 추워네. 아니, 변사도 살아야 되잖아. 이 사람. 실성한 사람도 여기 앉아 가버렸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나오시잖아. 아이, 어이구. 막 추워났구나, 걔. 아, 추웠네뭐. 예에. 그 장갑 좀 아이, 나사고 와봐봐. 아이고, 추운덴. 천천히 나갑서 개. 아이고 농사짓는 사람이 춥때는 늦게 나가고 덥때는 늦게 나가고 그게 언제랑 농사 짓을까라 어머니 방에 나왔던거 잘 봐봐 어머니 자꾸 보일러 꺼부는거 닮은게 추엉이네 겨울에 감기라도 걸려놓으면 안되나 인혁이 꺼정이시껏 확 키고 해요 장갑 쪽에 장갑 떨어졌어 장갑 같은거랑 그때그때 사놨어 김가당 또 슈퍼를 들릴말이라 예 슈퍼를 성공 삼신에 슈퍼를 샀어 에이 이거 참 돈도 안가져 나 진짜 외상행 가끔 나중에는 물어보러 예 어머니 잘 봐 예 가땅없어 아이고 춥다 아 아이고 춥다 아 아 이거 이거 추엉 이거 손님 오실건가 이거 아이고 굿 아 이거 아 오우 const 아이고 오늘 도와주 장 어김옷이 정확한 시간에 바띠간구나 얘기 아이고 노랑는 될것les 오늘같이 날은 신하게 더 집사람 너네 집사람 식당강 돈 벌고 어머니 하나를 사 zmt 아이고 우리만 추웁니까 봤더니 농산물도 추워미실테쥬 강 나가 문도 꺼져서 다 대고 장갑이나 넣어줘서 장갑? 뭔 털리? 방코팅 방코팅 고자 멀어졌어 이제 농협 대출이 형 그 비닐하우스 다 멜라져본 거 그거 호수 다시 새로 간 거 형 아이고 아직도 멀어졌어 그 하우스 멜라진 건 너 올라가고 난 등치 멜라주지 무슨 눈부덩 멜라져서 그 눈 막 쌓일 때 그 탈단 멜라진 거지 무슨 야 경고해 너의 일도 좋다고 하느니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 호남 뭐라 아이고 역시 비타민 B 우리 형이 몇 개 넣었어 먹으라 먹으라 이 동네 청년들 건강 챙기는 건 우리 형이 몇 개 어서 그치게 뭐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몸 생각하면 일러라게 이 혹시 이거 저 장갑만 달자는 이것도 고치 달 건 아니잖아 허허 참 나경은 사람 아니야 여기 나 장갑만 딱 형님 이거 서비스로 와라 나 하참 일러다 그럼 어? 고맙습니다 예 건강 챙기면 예예 저 빵 뭐라 가져갈타 빵 뭐라 빵 어우 감사해 아 잠깐만 형 뭐 적는 거 아니지? 아니 참 사람이야 아까 뭐 종이 뭐 아니 이거 이거 거래처 이거 장소로 예 뭐 아니야 이거 뭐니? 혹시나 이거 바깥스 적으면 안 됩니다 예 아 참... 장갑... 장갑... 드링크 4차... 하... 나가 앉아 갈 리가 있다 에이... 아이씨... 고맙습니다 아 이거 보자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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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놈들은 집이 놀라 놀라 놀아질 새가 어디서 새가 아이고 차가워 아이고 차가워 어머니가 보일을 끈적이야 이거 어쩌네용 차가워 너무 차갑다 이거 어머니 보일러 끕대가 걔나 그까짓서 해가지고 서너개 놓은 경비대움만 그치룸겐 해서 맨손에 나이시면 난 맨손에 그 켜 석석 건물들 손신랑 해주고 가게 바싹 추운데 아이고 참 벨도 허다 괴물은 그거 부터카라냐 구무장갑 끼고 날과랑 다시랑 허줌마랑 내버려 나허카라 석석 건물에 나오죠 옛날에 손 구방감방 내려서 저 우리 옛날 살 때 경고둑정 내버렸던 저기 저 더 낭개에 강 물질허당 그물로 바쁘고 서다퍼고 조그만 회사 요새에 손가락만 영 틀면 콸콸콸콸 나오고 춥버름에 꽁도 뜨면 바쁘고 배지랄들 허지마라게 아이고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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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진짜 아이고 부싸워먹어 자꾸 보일러만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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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 싶댸 난리기전 너가 바싹 추운데 보일러 싹재넘 또 꺼서 관누말을 고만히 틀어 아 추운데 또 보일러 껍질하게 아미길던데 오먹이게 집중하나 아이고 어디갑니까 어머니 어제까지 밑간 닫았으면 오늘 눈 눈 안 나 경로당에 강 왈랑왈랑하나 그리 강 쏙 들어넣게 지지진 아이고 경로당에 찜질방 내버렸구나 우선 집이서 지지석이 집이서 집이서넘이 질까 바빠가랑 사라지느냐기 감당을 못해요 그쪽 애기야 뭐 중하게 아이고 아이고 개민양 추운데 개민 아이고 나만 우리 삼촌 죽었고 이거 또또텅이야 이거 혼자 아 뭐 그라게 아이고 이거 없어요 또또텅해 먼지가 없어 또또텅해 전방에 난 돈 받을 거 아니야 아니구다게 나 이거 이거야 그래 낭팔라 돈 안팔다구다게 애처 나하고 1년에 한번 얘기해 아이고 참 걱정 좀 안 쓰겠다 이 김씨 넌 항상 우민이가 주어니 잘 먹으라 또또텅해 꿀 들었어 야 야 야 고마워 추운데 조심 없어 야 조심 없어 끝 경부 장부의 장부의 도락마다 후대야 유자차 삼촌은 아이고 됐다 아이고 아이고 상촌이 왔구나 아이고 어른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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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 아이고 떳떳하게 집이야 부일은 트지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땐 이래 돌아왔어 걔 난 어제 그날 샘미 감태리 가간디야 가왔어 다게 놀음식합니까 어니 걔도 감이냐 허락 그 돈 그냥 그냥 받는 맛에 나 그날 강 허영왕 적금 들고 경헌 안 좋은게 잘 잊저게 돈은 쓰징어민 허니 헌나게 이르자 애기들 두시 고기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니 잘 잊저게 그처럼 돈 벌은 기름도 하시고 무시을 림속에 아이고 돈 벌어나마나 보일러 기름값이 감당을 못 허구다 자이네 허는 쓰는 거 봄이냐 팡팡팡팡 저 수도예두간 그냥 팡팡 설거지하고 가면 나 며느리 오는 것도 미워 아이고 그 착한 아들도 맨날 일하고 누드 경강 벌어오고 어떤 걸 꺼고 그 돈은 어떻게 지쳐올 되게 허고 몸도 생각헤영 놈도 허고 허영 아이들 편안하게 몸 편안하게 해주고 허영 살아가라게 허영 심석에 하지 마라 걔면 무슨 뜻이 아니엄네 까마는 게 아들이랑 며느리이랑 나가보면 저 견부 막 저거 부지런헙니다 걔면 저거 나가보면 나만 어떻게 개행이 불려 들어오는 게 그대 아줌니까 걔면 그저 그거 허영 벌어오고 하거네 허영 또 영 조근조근 혹검 놔뒀다 그럴때라고 쓰게 걔면 잘나긴 힘적이 경강에서 세상 살아가는 걸 하지만은 아이들 두께도 그 어머니 막 매일 바띠가면 매일 저들고 겨울한 게 아이고 아들들 신디 아이고 나 바띠 아이가 없죠 영 거짓말로만 바띠도 매일 당기고 경영 살아가라게 어떤 거느니 걔 힘쓸게 지내바띠 가는디 나 못가게 옵니다 가줌 못하게 하면야 안가오고 그래 그냥 거짓말하고 거염주만은 아이치이 아주 음식 없네 거게 보일러 주름이나 팡팡 쓰고 보일러 값만 보일러 값이 어떤 거 아까올까 잘나면 잘나긴 쩌만은 명심하라 얘깨 막수다 갠이 삼촌을 이래 더따 시트나하게 얘 남아나는 아무튼 해지 못할게 나 이거 봤네 그래만 덮어 아 그리고 나 더 들어가죽해 아 배고프다 어제 계사에 나신거 아봐라 안되요 아 아 아 이것도 굼뚜기가 그냥 뭐 하나 어머니때문에 신경질 나게 살지를 못허구다 그것도 뭐 어머니 신경질 난걸 낳았을때 바분도 있겨먹이거 오일러도 자꾸꼬고 손실나건데 살가지도 못허구다 아이고 그 어머니땐게 막 오실때 살아보나 그 존양어제거는거지 뭐라도 보일러지를 맡기는거? 그거 무슨 잘못된거라? 그 말은 저 어머니 걷는대로 얘 얘 해기네 속성만 해기네 잘 넘어가게 그 나중에 커싱커싱하다가 뭔일이 떼는건 나 진짜 고마 안시끄라이 어머니 편만들엄쓰다 얘 아이고 신경질 나 못살구다게 믿겨라 아이고 그냥 목소리왕 목소리왕 아 바티가 더 바쁜짓먹쓰는데 이리키면 아빠네 에잇 시소리같은지 그냥 에휴 내벌그냥 나 함득강이네 맛좀꺼먹어먹어볼까 에휴 아 야 뭐하고 있었어 요즘에? 나 그냥 맨날 가게에서 그냥 이거 장사할 주게. 잘 지낸겨. 아이고 손님 어서 큰일이나 큰일이나. 아 그래 그런가. 오늘 쑥 빠졌어. 사람들이 다 신혜나 강행 마트의 강 다 상호하버려. 아휴 그나저나 내가. 이 과자고나도 다 마트강 상호를 한 남신이 있어. 오늘 장갑 보나 보라서 장갑 보나 보나 보라서. 그나저나 내가 좋은 거 알아 갖고 왔어. 내가 후배 전 송 박사라고 있어. 송 박사. 형 친 후배 중 박사도 있어 봐. 없어 있어. 또 있어. 아이고. 이거 봐봐 이거. 이게 뭔지 알아? 뭐래요? 한번 읽어봐. 야 보일러 혁명 고유가 시대 기름 절약 첨가제? 그럼. 오. 보일러 파워장.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막 기름 때문에. 기름 때문에 막 비싸서 막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막 그냥 절약하고 살잖아. 보일러 안 틀어. 그럼. 전기장판 쓰고 막 그러잖아. 그럼 전기장판 몸에도 안 좋은데. 이것만 보일러 지름 그 통에다 넣으면. 3분의 1로 절약되어 있겠네. 그림이? 그럼. 그러면 새도라무쓰단 거. 이거 나물면 혼드라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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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박이다 진짜. 이거. 내가 육지부에 아는 그 송 박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거기 저기 현장까지 내가 가지고. 아. 안 준다는 거 내가 엊그지로 사정사정 하면서. 막 점심 사주면서. 내가 갖고 옮겨. 이거. 우리 저 전방 앞에 놓고 폴민 이거. 마사는 거 사갈 거 아니. 그럼. 이거. 이거 얼마 온 병에. 이거. 어쨌든. 한 병 이 팔으면 내가. 30% 줘. 난 30% 준다고. 아. 야. 하여튼 형님. 진짜 야. 가만있어. 이거. 이거야. 저. 검은콩으로 만든 두유인데. 뭐 이런 걸 줘. 아이고. 또또한 거 이걸. 이런 걸 퇴근해. 이거 뭐 하영 바닥 없어. 이거 하여튼 요번에 대만 할 거니까. 진짜 진짜. 고맙소. 하여튼 저기. 요번에 한번 일어나보자고. 줘. 이걸로 진짜. 진짜. 그래 그래. 그럼 잘. 물량 하영 바닥 없어 야. 그래 알았어 알았어. 토는 거 나가다. 나 송방사 지금. 얼른 가서 미팅 가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가야 되니까. 아이고. 거 먹었어. 두유 거 먹으면 막 머리 털라 그러고. 저 사람이. 거묵콩 거묵콩. 이런 걸 다 줘. 철 들었네 이제. 야 형님 거. 하영 바닥 없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갑시다 갑시다. 야 진짜. 이거 다 구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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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 4천 원. 두일을 샀죠. 시 DANCH. 오늘 날 잘못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싹싹 추운데 추운 날 날 잡은 게 잘 잡은 거지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이런 날 보일러 떼잖아 아 보일러 떼니까 이거 사려올 거다? 그럼 아 이거 사람이 지나다니는 게 없는데 내가 아까 개발위원장하고 다 얘기해놨어 오늘 좀 돌려달라고 아 춥다 이거 자 이거 보일러에 담는 거 사갑서 삼촌! 일로 없어요 삼촌! 이리로 싸우세요 없어 이래 이게 야 살 편 없어 아이고 추운데 추운데 어디 가 singer 아이고 아이고 보일러에 담는 건지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설명해 줄게 이 어른바에서 Joanna 봅시다 2만 원 뺏기 알아놔 이게? 그냥 두고롬 먹는 게 기름이 얼마가? 2만 원이면... 그냥 두째는 안 와봐. 호난 2만 원이고요. 3개의 3인 5만 원. 5만 원. 3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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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상강 잘못되면 여기 바꿔줘.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이 어른이 다 책임, 이 어른이야. 이 어른이 생기기를 못 써. 이거 사기치기 생기시냐. 제가 육지부까지 갔다 왔어요. 겨우 회사, 나도 사. 걱정하지 마. 예, 예. 몇 개, 몇 개? 6만 원 주는 이 3개에 5만 원. 그렇죠. 그게 맞추기야. 이름 이름. 각 인수. 고장만 안 나면 존디. 고장 안 나면 존디. 고장 안 나면 존디야. 고장 안 나면 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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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안 나면 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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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팡 등롱. 황팡 등롱 삼수야. 예, 예, 예. 헛불할 사람. 그 좀 걸린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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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녹은 지름을 먹을 건가? 네, 어머니. 어머니, 밥도 오고 빨래도 오게. 천천히, 허여게. 이래 와게. 저희도 말도 안 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일러 갔더니 고장나네. 성웅이네 집에서 녹은 지름. 성웅이네 집이 전낭이 싹거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사. 무사, 무사. 아이Spirit岑 eure농의 ш인들이 어디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국의 천연농이ом 가라. 아니, 아니요. 고장나네고. 아이고, 아이고. 이 동네 다 이거 날리고 대불자니 이 석이. 이거 인원으로 들었던 거니까. 이거 저 사람 나 이거 두 개 살았신데 이거 하나 이거 바꿔줘. 아니 바꿔 저기 어디. 아니 이 사람. 형님 이거 어디 시베리아에 타면 기문도 아니고 이거 보일러 끔 틀은 거 안 되고 이거 하고 이거 턱도 다 얼어버리고 해. 그래도 우린 다행이오다. 우리 집이 보일러 고장난 거 남지가 않은 게. 병원 안에 지름이 훨씬 더 내려가신가 온 동네 보일러 다 고장 났잖아. 다행히도 우리 것만 걔도 혹은 좀 고장 나고 있는 건 안 담지. 아이고 야 우리 건 고장 안 나지만 말 말라. 그 아줌마 놀리 나 도랑간 하도하도 경찰에 갇혀 어디 갇혀 하도하도 이런 거다. 형은 그냥 걱정하지 맙소. 그 회사에서 왕 다 허여정야 보일러 다 새로 해 죽겠네. 아 새로? 병발하라 걔는. 걔면 우리 거 고장 났대니까 새 걸로 해 죽겠네. 우리 거 수 없던 안 고장 나니까 고장 나고 그래. 형님. 아이고 그럼 당기지 마라. 입을 또 옮겨가면서. 우리 집 같은 추운 데는 어쩌나게. 너 추워보는 거 당겨서. 아이고 그럼 이런 부탁을 하자. 아이고. 온 기업 사람들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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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뭘 잘해 보려고 해 돈 벌라고 한거지게. 에이 참 사람이 참. 어쨌든 제가 놀랐을 때는 꿀 물이 최고다. 꿀이나 혼자면 몰래 꿀이나. 아이고. 아이 꿀 물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 거야. 진짜 그 생각행. 아이고 잘 먹긴 잘 먹을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노들이 만든 이 동네 꿀이지? 결국 이거. 뭐야. 이거 뭘 꿀 줘. 에이. 이거 형님 아까 한잔 다 먹어보니까 이거 못 팔아 이래요. 형이 사 가야 해. 이거 6만원 6만원 6만원이고 이것도 이거 이거 다 가져가 이거 다 가져가 집에 가면 보이라니까 다 몹쓰게 이거 다 다 넣고 너무 냉정하다 이거 굴 다 먹으면 반성 오고 좀 제발 너무 냉정한거 아니냐 아 몰라 이제 연락도 오지마 우리집에 아 그래도 저 자녀하고 나랑 세월이 있는데 아 대수당이야 아니 대수당이야 아 진짜 너무 탕하네 아 지금 한 Branch 아이고 어머니 어떤 건 오십니까? 너 보러 왔어. 나 이거 일단 농협에서 돈 초장 미칸탄도 초장 난 이거 둘만 깨 하라. 견하니 이거 강 목욕탕이 강 우리 다 뜬 데 강 몸치 지고 저녁도 먹고 이거 그 묵은 보일라 너네 묵은 보일라 화카산 데껴볼라. 이걸로 허용 새거 보일라 사와네. 어머니 힘들게 번도. 어머니가 저금 흡석에. 그걸로 허라. 아이고 그 마탁에 그 어머니. 그걸로 허라. 그걸로 허라. 그걸로 허라. 우리도 보일라 이거 바꿔야 될 때 돼서 그거 안 해도 바꿔서 돼요. 그냥 마탁에 고맙수게 해요. 어머니 고맙수다. 고맙수다 어머니. 고맙수다. 그럼 가게. 우리도 오랜만에 회식하고. 네. 가게 맛이요. 장갑들 벗고 가게. 이럴 날도 있고 오늘 맛조금 먹으래 가게 맛이요. 조력조력하는 사람도 이런 날도 있죠. 가게 가게. 가게. 아 참. 아이고 왔다. 저금 돈 좀. 저금 빨리. 어머니 돈 남자마자 돈. 돈. 돈을 남자마자 대요. 돈 돈. 돈을 beaten. 돈을 healing. 돈. 이놈 어머니 편만 들음 수가 아이고 진짜 신경들아 못삼 그만해 에이거 진짜로 밭 딜레를 갔다 온 사람 밥 먹자리 가면 에이거 진짜로 신경들아 못삼 그만 에이 신경들아 못삼 그만 에이 신경들아 못삼 에이 신경들아 못삼 만해 에이 신경들아 못삼 만해 에이 신경들아 못삼 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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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라 기름을 줄이는 보일라 파워짱! 이 보일아가 왜 보일아냐? 기름이 절약되는 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일아! 중요하게 뒤에 보면 성분 표시 이게 정말 디테일한 거예요 뒤에 파코드도 다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가짜로 만든 거지만 정말 디테일이 사라졌어요 뒤에 다 이런 것까지 진짜 꼼꼼해 진짜 꼼꼼해 성분 표시 아이고 아이고 무사! 무사 무사 무사! 저희 소감수다 시트콤은 출연하시는 어르신들 위한 쾌적한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 대기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추우면 안 되기 때문에 어우 난다! 전초노무 대기실로 저희들이 해서 난방이 되는데 입김이 나오는 건 왜 그러죠? 이거 만약에 가짜로 만든 건데 진짜로 이런 거 풀면 삭수가 아이고 나 이거 홈바 안 한강 놀까? 놀까? 아이고 냄새 맡겨 가짜게 오늘 연기하는 거다야 연기해보면 어떤 거까? 좋으다게 좋아? 나도 배우지 배우 아이고 이거 오랜만에 처음 선을란 이거 평생에 홈번? 예 홈번 언제 배우 해봤을까? 안 해봤어 다게 아이고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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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